안녕하세요. 잼 핀볼 파티는 정통 핀볼 게임인데요. 업데이트를 정말 자주 해주는 게임이네요. 이번 6월 업데이트에서는 정크야드라는 핀볼이 추가되어서 한번 해보았어요. 정크야드의 큰 특징은 서브 미니 게임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화면 위쪽 조그만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미니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니 재미있게 해보세요. 이 게임은 실제 핀볼 게임을 하는 듯한 리얼 핀볼 게임인데요. 그만큼 향수를 느낄 유저분들도 있겠지만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듯하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잘 찍혀네요.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